물을 좀 더 넣을거에요 물을 좀 더 넣을거에요 궁금할건데 제가 만들어 온게 원액이니까 그 원액을 흡입하려고 물과 흡입하는데 한 4대 1정도로 흡입할거에요 물을 좀 더 넣을거에요 선생님 저도 넣을게요 예예 물을 뿌릴 때 이게 좋아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벌레들이 숙성분의 뒤쪽에 있으니까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으면 팔충국화가 퍼져있습니다 간장 소금 소금 계란 계란 김 다진 야채빵 소금 계란물 계란 소금 지금 외래 해충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미국 삼려 벌레 아니면 가식 날개, 매미춤 이런 것들이 극성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자벌레, 개벌레 이런 것들도. 저쪽에 자벌레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방역을 잘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은 나방들이 많이 알까고 구호하는 시기여서 나방류 방제를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요. 지금이 코로나라서 어느 때보다 방역, 방충, 방멸 이런 게 참 강화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역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방역이라는 게 너무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곤충, 곤충, 아 그 적정 관계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여기서 사용하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곤충도 좋아하지만 여기서 자만하는 청소년들이 그것 때문에 뭔가 아프거나 다치면 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선택은 지금은 방, 그 살충입니다. 여기 적어도 여기서는. 얘는 레몬 그라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레몬 그라스 풀처럼 생겼어요. 풀처럼 생겼는데 얘를 가만히 놔두면 상관은 없는데 얘를 자르거나 비비거나 하면 레몬 향이 정말 강한 레몬 향이 나요. 우리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톱냥띵. 어 마요. 베트남 음식에서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스트롤이라든지 시스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살충작용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작용도 하는 되게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냄새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냄새를 알게 되거든요. 왜냐면 레몬, 레몬 껍질 냄새랑 똑같아요.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파리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깻잎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색깔은 녹색으로 나왔는데 얘 조금 있으면 자주색으로 바뀌어요. 얘의 이름은 자소엽, 차조기라고 부르는 아이인데 식물 중에서 가장 살균 효과가 제일 뛰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도시약 같은 거 쌓았거나 아니면 멀리 여행 갈 때 이 차조기를 한 장 깔고 위에다가 주먹밥 한 장, 주먹밥 하나 올려서 가져가면 한여름에도 이틀, 삼일 동안 밥이 안 쉬고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색깔이 좀 뿌얘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은 뿌얗지 않고 다 맑은색인데 얘는 뿌얀데 이 뿌얀 거는 재충국이라는 성분을 추출한 거를 제가 좀 더 첨가를 해가지고 왔어요. 재충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식물질 중에서 인간에게는 무해한데 파리, 모기, 이런 벌레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독소로 작용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섞어서 물이 방역하는 데 좀 써보겠습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만든 거였죠. 식물한테 살균제 역할을 하는 그 알코올이 식물 세포벽을 사기시키고 알코올이? 네, 그래서 좀 그 농도를 약하게 하긴 했는데 그래서 식물한테는 원래 좋진 않죠. 원래 좋진 않은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돼지감자라고 있죠. 돼지감자를 그 이파리 줄기를 넣고 삶으면 그게 뭐 살충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 예, 그 많은 식물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돼지감자도 그런 게 있고요. 돼지감자도 있는데 검증된 강력한 효능을 가진 애들만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지금. 되게 많아요. 주먹의 열매도 되게 강력한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거는. 맞아, 향은 좀 더 찌네, 지금. 주먹 나면은. 네, 근데 저거는 잘못 막 들면 사람이 죽어요. 사화의 복속이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애들로만 지금 가져온 거고요. 요즘에 정원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안 심던 이런 사초들. 이런 사초를 싣는 게 유행이에요. 네, 심던 예쁜데 좀 관리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크게 지삼구가 죽는 사초. 지삼구가 죽지 않는 사초. 두 종류로 나눠주면 될 거 같은데. 얘가 대표적으로 지삼구가 죽는 사초예요. 지삼구가 죽는 사초.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하면. 얘는 과감하게. 이건 지금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펴가지고. 꽃이 다 적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원래 죽는 거니까. 얘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죠. 과감하게 자르면. 여기 아래에서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 거는. 파랗파랗한 새것들만 올라오거든요. 살아있는 것만. 그러면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내년까지.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짝 잘라주는 게 좋고요. 이런 거는 뭐. 아. 저희 집에도 이거 있는데요. 저희 집 정원에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냥 재미로. 말꼬리 같으니까. 세 개로. 아우 빠지네. 이렇게 해서. 죽은 가지들을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흔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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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사푸라고 그러는데. 블루헤스큐. 블루헤스큐인데. 얘도. 바짝 자르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빗질하듯이. 빗질하듯이. 이렇게 해서. 일단. 죽은 것들만. 뽑아내주면. 다시. 생생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털수염풀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음. 여기가 도시지역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월등력이 좀 약해요. 월등력이 좀 약해서. 잘 죽는데. 작년에는 엄청. 따뜻해가지고. 살아있었나. 뭐 좀 그러네요. 올해. 장마에 좀 약해가지고. 얘는. 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품종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 주교. 청소년 카페에서는. 아무래도. 손이 좀 덜 가도. 예쁘고. 좀 잘 자라는 것. 이런 거 위치로. 축제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는. 제가 나중에 한번 봐서. 얘는 바꿔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없어요. 뱅이. 얇게. 굿들어하고. yeux. 벨이. supported. 그만큼. 도시. 속없mt. 두길. 저. 의자면. 거기. 도물도.